프랑스와 르골 쾌백 수상은 블락 쾌백 후아당이 보수당을 도와 트리도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쾌백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르골 수상은 트리도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나치게 주정부 이래 간섭한다는 것과 난민이나 임시 거주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그를 환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가자 곧 블락 쾌백 후아당수 이브 프랑스와 블랑셰시로부터 응답이 있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르골 수상의 발언은 오는 9월 24일에 보수당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자유당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블락 쾌백 후아가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보수당은 불신임 투표에 신민당과 블락 쾌백 후아당이 동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당이 힘을 보태면 캐나다 국민은 올 가을에 투표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블락 쾌백 후아가 반대 의사를 표하자 르골 수상은 파티 쾌백 후아당수인 세인트 피에르 플라몬돈 씨를 만나 블락 쾌백 후아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님격인 블락 쾌백 후아당은 생각이 다른데 가 있습니다. 트리도 정부가 다른 당에 도움이 없으면 곧 쓰러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기회삼아 블락 쾌백 후아당이 자유당을 지켜주며 요구하고 싶은 것을 다 받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여기에는 난민이나 임시 거주자 축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사시는 시니어 동포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블락 쾌백 후아당에서 노인연금 올리는 것을 첫 요구로 내세우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74세가 되면 연금이 10% 오르게 돼 있는데 모든 시니어들이 같은 액수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치가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비디오에서 쾌백에서는 팁을 세전으로 계산하도록 법으로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안은 빌72인데 이 안에는 서민들에게 유용한 민생법안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살펴보면 일단 식품에는 팩스가 없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서리 스토어에는 팩스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종류가 무려 4,6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떤 게 택서블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쾌백에서는 세 법에 따라 식품의 일을 확실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표시할 때 기준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g에 얼마, 100ml에 얼마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잘 알아두실 것은 가격 표시와 실제 가격이 다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브에는 10달러라고 돼 있는데 카운터에서는 12달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쾌백에서는 이런 착오가 10달러 미만 상품에서 생기면 스토어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토론토에도 스토어에 따라 이런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쾌백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만일 10달러가 넘는 상품이면 10달러의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료품 값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달러 미만 상품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법안 70위를 통해 이 가격을 1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5달러 미만 상품에서 착오가 생기면 커스터머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모든 주에 다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쾌백주에는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시는 동포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인 2세가 캐나다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도미니언 은행그룹의 최고 경영자로 발표돼 많은 한인들이 경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레이먼드 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년 4월 10일에 도미니언 그룹의 프레지던트 앤드 취입 이규제큐티브 어피서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레이먼드 천은 캐나다 출생의 2세로 온타리오주 런던에 소재한 웨스턴대학교 출신입니다.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천용기라는 분의 장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겸손한 그는 토론토 한인대축제 등 한인 행사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하며 한인사회 발전을 도왔다고 합니다. 캐나다 경제, 사업, 문화예술, 과학 분야에서 한국계가 이 같은 고위직에 오른 것은 그가 처음으로 여겨져 성공을 꿈꾸는 이민자들에게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임 회장인 바란 마스라니 씨는 도미니언 은행이 돈세탁에 이용된 것이 드러나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벌금과 제재를 받았는데 이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 본인이 경영자로 있는 동안 발생한 돈세탁 방지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스케추원 리서치 카운슬은 어제 사스케추원 히토류 가공시설에서 이번 여름부터 상업적 규모의 히토류를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처음 계획보다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북미에서 최초로 이를 생산하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SRC는 지난 7월에 세계 여러 회사들과 개별 히토류를 금속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주정부로부터 7,100만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는 3,0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주수상 스칸모어씨는 언론을 통해 사스케추원이 북미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히토류 기술허브로서 더욱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SRC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매월 10톤의 금속을 생산할 것이며 이는 순도 99.5%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초에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SRC의 히토류 가공시설은 연간 약 400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탄소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 2030년까지 40에서 4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에는 한참 모자라다고 합니다. 7개월 전에 조사했을 때도 오일과 가스 사용량이 늘어난 관계로 탄소 배출 감소가 거의 미미했다고 합니다. 수치를 보면 2023년에 줄어든 양이 7억 200만 매트릭톤으로 작년보다는 1% 줄었고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8%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일과 가스로부터 나오는 탄소 배출이 매년 1%씩 늘어나 지금은 2005년보다 12% 많다고 합니다. 이는 캐나다 전체에서 배출하는 양의 3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교통이나 농업 부문에서는 늘어났고 전기생산이나 그 밖에서는 줄었습니다. 트리도 정부는 2026년에 오일이나 가스로부터 나오는 탄소 배출 증가를 멈추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 캐나다 어느 구석에 선가는 1년 내내 다툼이 있습니다.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런 곳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일대에서 벌어지는 납스타잡이 문제입니다. 일반 어부들은 11월 말부터 5월 말까지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팔목적으로는 안 되고 의식용이나 자가소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랍스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부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정부도 알고 연방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쓰지 않습니다. 긁어 부스럭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노바스코샤주 농수산부 장관인 켄트 스미스 씨가 연방정부 농수산부 장관 다이앤 르브티리 씨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켄트 스미스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연방정부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사관을 보내 불법 어업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원주민들의 항의가 워낙 강해 별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 없다고 합니다.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관할 RCMP도 손을 못 쓴다고 합니다. 바다는 그들 관할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스미스 장관은 같은 편지를 해양경비대와 캐나다 국세청 그리고 국경수비대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 워터루시 경찰은 최근 들어 리프로그래밍 장비를 통한 차 도둑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워터루 지역에서만 올 1월부터 9월 사이에 150건의 리프로그래밍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있었던 8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리프로그래밍 절도 방법은 키없이 시동을 켤 수 있는 차량에 진단 장비를 이용해 정보를 빼낸 뒤 이를 새로운 팝에다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난당하는 차량은 주로 SUV나 트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혼다 CR-V, 렉서스 RX 시리즈, 닷지 램, 포드 150이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차종이라고 합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지난 5월에 차량 절도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며 범인의 운전면허 정지를 발표했었습니다. 차를 훔치다 적발되면 처음은 10년, 두 번째는 15년, 세 번째는 영구히 정지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는 트리도 총리도 차량 절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절도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터널에서의 운전을 통해, Banan에서의 하루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